바나나, 영양의 보고를 맛보다 바나나의 세계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. 자연이 선사한 영양가 넘치는 선물, 바로 바나나입니다. 이 작은 과일 하나의 칼륨과 비타민 B6, 섬유질이 가득하답니다. 하루를 활기차게 시작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. 바나나는 포터슘에 보고, 비타민 C와 망간도 풍부해 우리 몸에 필수적인 영양소를 제공합니다. 단순히 바나나 하나로도 좋지만, 다양한 음식과 조합해 먹으면 그 맛과 영양가가 배가 됩니다. 첫번째로 아침엔 바나나와 오트밀을 함께 먹어보세요. 달콤함이 더해져 하루를 상쾌하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. 두번째로 점심엔 식사 후, 디저트로 바나나의 요거트를 추가해보세요. 당신의 식탁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줄거에요. 세번째로 저녁에는 바나나 스무디에 견과류를 첨가하여 보세요. 건강한 달콤함으로 당신의 밤을 더욱 달콤하게 만들어줄거에요.